가자 가자 가자! 야 진짜 아벙지 터질 것 같아. 나라 이름 있고 아니면 우리 뭉찬 멤버들 이름 대기 있고 한국 선수 이름 대기 하자. 한국 축구 선수? 한국 축구 선수. 옛날 포함? 네 옛날 포함. 야 은퇴 선수 막 이런 거 포함이라고 했지? 옛날 포함은 뭐야? 옛날 포함. 됐습니다. 황희찬. 그렇지. 이재성. 그렇지 그렇지. 이광희. 그렇지. 손옥민. 기성룡. 황희찬. 야 죽어나서 황희찬 이래야 안 됐나 이거. 황희찬. 빨리 말해라니까. 너 나와. 야 우리 하자. 아이씨. 우리 나라 이름 되게 하지? 나라 이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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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바람 많이 부네. 한국. 일본. 브라질. 중국. 미국. 일본. 일본. 중국. 중국. 한국 아니네. 왜 안 줘? 나라가 생각하지 않는다. 진짜. 이게 공을 트래핑을 해야 되니까. 우리 한식. 한식 이름. 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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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국. 김치찌개. 김치찌개. 갠장찌개. 으이씨. 으이씨. 아 근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카테고리가 아니라. 트래핑이 안 되네. 트래핑이 안 돼. 다 같이 하자. 다 같이 하자. 동그랗게 서서. 뭐 어떤 주제 주제. 나라 이름. 나라 이름. 나라 이름 좋아하네. 지 외국 많이 갔다 오니까 지가 다 알고 있어. 아 그래서. 산다. 근데 왜 형 먼저 해 맨날. 야 형 쳐다보지 마. 한국. 바레인. 카나. 카나. 시커트 30개. 10개 10개 10개. 여기서 빨리 30개 하고 있어. 미국. 카타르. 체코. 체코. 한국. 중국. 브라질. 아우 야. 야. 니 왜 자꾸 삐아. 브라질. 아우 야. 니 왜 자꾸 삐아. 아니. 이거는 둘째 하나 나. 아니 아니야. 이건 둘째 하나야. 나 이거 인정할게. 이건 장군이가 잘 줬어. 살려. 아니 둘이 살려는 거야 이거죠. 난 짧았어. 빨리 둘이 1대1 해. 둘이 1대1 해요. 둘이 1대1. 이렇게 4명 있구나. 내면 내면 내면. 뭐 나라 이름? 나라 이름이지. 무조건 나라 이름이야 끝까지 나라 이름이야. 오케이 오케이. 미란. 프랑스. 칠레. 보길. 아르헨티나. 영국. 프랑스. 했잖아 내가 프랑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장군이 형 끝. 야 30개 힘들다. 여기 또 다른 거 하자. 이제 다른 거 하자. 다른 거 하자 다른 거. 멤버 이름 되게 해. 오케이 멤버 오케이. 멤버 오케이. 할게요. 김준호. 김남일. 장정민. 이거 이름 생각 안 난다니까. 이거 안 나. 1대1이야? 음식 이름? 뭐 아무거나 해. 김치. 김치찌개. 된장찌개. 두부 조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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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부 조림. 굿.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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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지. 오케이. 굿. 1등. 어 세 번 당하는 딱. 우리 인정을 해가지고 세 번 떨어진 사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그 사람이 맞고 그냥 몰아주기 해요. 무한 런닝 꼬리 잡기입니다. 민우 형 너무 편해 보이는데? 미소천사. 미소천사. 노골적으로 스크들 냅니다. 아 내가 여기서 어떻게 된 거야? 다 뭐하는 짓입니까 저게? 준호, 대훈. 니네 4명 각조에 편의점 털기 해줘. 오케이. 자 일단 몰아주기 할 거 안 할 거야? 안 할래요. 너 안 할 거야? 네. 네 저도. 안 해? 형 해요 안 해요? 일단 해. 해요? 너 해 안 해 몰아주기. 근데 다 원해야지 안 하면. 그러면 하는 사람들끼리 한다고? 아니요? 이럴수로. 하자 그냥. 이름 부리면서 하기. 이름? 누구한테 주는지. 그래 그냥 그거 해줘. 왜냐면 이상한데 주고 있으면 자기 잘못 아니라고 하시는데. 근데 다 이름 알지? 네. 형, 현이 형이잖아. 빨리. 빨리. 지금 외우고 있잖아 얘. 현이 형이 준호, 기도. 이거 세 번 걸리면 바로 그냥 막고.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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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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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숨 세 개죠? 어 세 개. 너 지금 두 번 남았어. 죽이게 아니야? 알았어. 잘 줘야지. 잘 못 줘면 돼. 오케이. 근데 맞으면 맞았잖아. 맞았잖아. 너가 똑바로 못 줬잖아. 잘 줘야 된다니까. 이건 죽인 거죠. 그거는 죽이는 거니까. 준호 하나. 준호 하나. 알았어 줘봐. 알았어. 죽이면 안 돼. 또 꺼줘야 된다니까. 알았어. 그러니까 관계 아닌 사람 세 명이 판단해 주자. 오케이 오케이. 어 해. 이거 안 죽였다. 안 죽였다. 안 죽였다. 이거 안 죽였다. 안 죽였다. 안 죽였다. 맞지? 안 죽였잖아. MS MS. 많이 하라 그랬잖아. 2 out. 그렇지. 정국적으로 해. 왜 이렇게 부르냐. 정국 형. 이거 피했어. 이거 정민이 너빠. 이거 둘 중에 가위바위보해. 정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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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이 뒷걸음주차잖아. 이거 솔직히 안 되겠다. 이거 심판 봐줘. 정군이 형이 해줘. 그럼 다시 하고 이름 부르면서 해요. 아 이름 부르면서는. 그럼 처음 다시 해야죠. 아니야. 이거 왜 이런데. 아 누리 바꾸면 다시 해야지. 그래. 그대로 가. 그냥 그대로 가자고. 그대로 하자. 2 대 1. 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이름 없대. 이름 없대. 형이 아니야? 없대. 형이 걸렸어. 자. 그렇지. 희도 좋아. 희도. 희도해봐. 어휴. 걸렸다. 아 이놈아 안 났네. 왜 안 하냐고. 야 똑바로 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름 해야 이게 살려주고 한다니까. 오케이 오케이. 이름 하자 이름. 근데 룰을 바꾸면 다시 하는 게 맞아요. 잘 줘야 돼. 이름 부르는 안 하는 거지. 안 부르는 거잖아. 어 안 부르는 거야. 이름 부르는 거 아니었어? 이름 부르는 거 아니었어? 이름 부르는 거 아니었어? 해야 돼. 해야 돼. 아니었어?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근데 솔직히 이거 안 받아도 되는 거잖아. 근데 얘가 안 받아주는 거야. 그래 안 받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름 부르고 해라고. 이름 불러야겠다고. 아니죠. 그러니까 형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말을 해주는데 안 듣잖아 너희들이. 왜 이제부터 들어요. 진짜 이제부터 들어야 돼. 내가 룰을 말해주는데 안 들으니까. 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대훈. 버려주면 안 돼 버려주면 안 돼. 정민. 그렇지. 그래 봐 이렇게 해야 돼. 비둘. 정민. 비둘. 잠깐만. 차기 전에 얘기해. 아 잠깐만 말아라. 안 봐. 안 봐. 이렇게 하면 봐. 이름 불리는 사람이 살리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야 차고선 말하면 안 된다. 차고선 말해야 된다. 너 옐로 카드야. 옐로 카드야. 잠깐만 그럼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준호. 정민. 현우 형. 너의 차고 나서 이제. 정민. 현우 형. 너의 차고 나서 이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맞아 맞아. 오케이 인정. 정민이 어제도 차고 나서 얘기하더라. 오케이 오케이. 대훈. 정민. 야 준호. 정민. 현우 형. 준호. 현우. 히두. 아 이건. 히두 이건 아니야. 현우. 히두. 아 이건. 히두 이건 아니야. 히두 이건 아니야. 이거 나 이거. 인정 인정 인정. 오케이 오케이. 그럼 생일 끝난 거 아니야? 생일 끝. 인정 인정. 어 인정. 그럼 현우 형이 사는 거야? 다? 아니 아까 전에 내 얘기 안 한다고 했었잖아. 그랬습니다. 몰아주게 한 거 아니야? 몰아주게 안 한다고 했잖아. 감사합니다. 훈훈하게 우리 팀워크로. 오케이 좋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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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